여러분이 시간 정지 능력을 가진 만화 속 주인공이라고 해봐요 그리고 시간을 멈춘 세상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이런 모습을 떠올렸겠죠 마치 동영상 속 일시정지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카메라는 짧은 시간 간격 동안 센서로 들어온 빛을 이용해 장면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정지 장면은 순간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가 담긴 모습이에요 움직이는 물체는 잔상이 남죠 그래도 시간을 계속해서 짧게 쪼개다 보면 언젠간 순간에 도달하잖아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순간은 여러분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은 아이시타인이 생각한 연속적 시공간이에요 부드러운 선처럼 끊김없이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아주 작은 영역으로 들어가면 세상은 연속적이지 못합니다 마치 시간과 공간이 일정 크기의 블록처럼 조립되며 작동하고 있죠 시간의 가장 작은 크기인 플랑크 시간 아래에선 가상 입자들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요 시공간은 거품처럼 나타났다 사라지죠 그래서 만약 시간이 정지한다면 동영상 속 정지 장면처럼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이 나타날 거임 세상은 겉보기엔 매끄럽고 연속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